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장르의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요거에요. 이게 뭐냐면요. 오뜨 칠성 이라고 써 있어요. 뭐냐면 칠성사이다에서 70주년 기념으로 나온 향수입니다. 향수를 소개할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실은 뭐 제가 향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향수를 즐겨 쓰지도 않습니다. 제가 약간 그 비염 알러지가 좀 있어서 향이 강한 거를 잘 못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향수를 좋아하고 향나는 냄새에 대해서는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강한 향 보다는 은근히 향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솔직히 향수를 많이 쓰지 않았어요. 기존에는. 그래서 향수를 뭐 별로 한번 사도 되게 오랫동안 쓰고 심지어는 침전물이 생겨서 버려야 될 때까지 갖고 있거나 누가 선물해 주거나 그러면 보통 사는데 요번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오픈 박스를 좀 해 보려고 해요. 향수에 대해서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몇 가지 이렇게 등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향수는 프랑스어로 많이 얘기하니까 퍼퓸 이라는 게 있고 오토 퍼퓸 이라는 게 있고 오토 또 알렛이 있고 오토 코롱이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렇게 등급이 나눠지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나눠지는 등급은 그 향을 내는 오일 베이스가 있고요. 이게 퍼지게 하는 알코올이나 이런 휘발성 물질로 두 가지 물질을 섞어서 보통 만드는데 이 오일 향에 대한 액기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오일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퓸이 제일 많은 오일 양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소량만 써도 오랫동안 냄새가 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퍼퓸은 보통 이렇게 살짝 찍어서 이렇게 목 뒤나 이런 데 살짝 피부에 직접 되는 형태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오토 퍼퓸은 그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뿌리는 형태로 옷이라든지 직접적으로 뿌리지 않고 뭐 뿌린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살짝 묻히는 형태로 많이 쓰고요. 오토 투알렛은 옷에다 이렇게 뿌려서 그렇게 많이 쓰는 걸 알고 있습니다.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오일 베이스가 강하기 때문에 신 옷이나 이런 데는 옷의 색깔을 변색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쓰실 때는 조금 주의하셔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처럼 좀 피부가 좀 민감한 사람들은 그 퍼퓸 자체를 이렇게 찍으면 그 부분에 이렇게 피부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피부에 맞춰서 사람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쓰는 방법들을 좀 달리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뿌리는 형태. 오토 투알렛이나 그것보다 조금 약한 그런 형태들을 많이 선호해요. 오늘 산 요 그 칠성 사이다에서 나온 건요.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저는 하나만 샀는데 요거는 오토 퍼퓸 이라고 하는 레벨에 금색으로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또 하나는 오토 투알렛이었나요? 오토 코롱이었나요? 그 모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약한 지속성이 약한 향이고 요건 지속성이 좀 강한 향. 그걸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요걸 사고 나서 조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칠성몰이라는 게 있대요. 포장지에 이렇게 왔는데 칠성 사이다와 관련되어 있는 롯데 칠성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이거니까. 이걸 한번 뜯어 볼게요. 아 여기 모양이 사진상으로는 참 예뻤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표면은 종이 박스긴 하는데 약간 나무 질감이 나는 그런 박스를 썼어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고요. 뚜껑은 요렇게 열리고 짜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건 그냥 보호할 수 있는 요렇게 스티어폼을 넣어 있고요. 금방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병은 유리로 되어 있어요. 유리인데 금색으로 칠을 했고요. 병마개가 있는데 아 병마개가 아주 이쁘네요. 요렇게 열립니다. 아 지문이 많이 묻네요. 뭐 이건 유리병이라 어쩔 수 없네요. 그런데 참 저는 이걸 사게 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70년 된 브랜드 브랜드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참 놀라워서 구매를 했습니다. 코카콜라만 오래 가라는 법이 있네요. 칠성사이다도 오래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이 참 이쁘네요. 오 향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아주 고급스러운 향은 아니에요. 아 이거 뿌리고 다녀도 될까? 좀 고급스럽다 라기 보다는 좀 상큼한 향에 가깝고요. 약간 레몬향 그리고 라임보다는 레몬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리고 약간 달콤한 그러네요. 사이다의 달콤함 같은 그런 향이 있고요. 아 이거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뿌리기엔 조금 너무 상큼하고 발랄한데 뭐라고 설명해 드리면 좋을까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거는 좀 약간 상쾌한 바람이 부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봄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아주 젊은 여성분들한테 아주 좋지 않을까? 그것도 그냥 젊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한 20대? 20대에서 20대 후반? 30대도 괜찮을 것 같긴 하는데 상당히 자기 캐릭터에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좀 발랄하고 상큼한 그런 느낌이 있으면 냄새가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그런 상쾌한 향이 강한데 지금 조금 지나니까 약간 약간 올드한 느낌도 조금 있네요. 냄새가 이거 참 어렵네요. 이 향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걸 어떻게 뭐 맡아보고 사보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하네. 한정판이라 뭐 그냥 길거리에 깔릴 것 같지도 않고 어쨌거나 좀 전 산뜻한 향인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걸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 향이긴 하네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일단 기존에 있었던 향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향들은 뭐 파레나잇이나 그런 뭐 불가리나 혹은 버버리나 요런 향처럼 조금 머스크향이라고 그러나요? 머스크향이라고 그러나요? 산뜻해요. 뭐 약간은 케빈클라인 향 같기도 한데 케빈클라인 보다는 훨씬 더 가볍고요. 그리고 음 음 어쨌든 그래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더 이상 설명 못하겠네요. 오늘은 칠상사이다 퍼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아서 저는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건 좋을 듯 싶어요. 뚜껑은 뚜껑은 진짜 쎈 거 같아요. 이건 플라스틱 아닌 거 같아요. 뚜껑에 이렇게 껴 있는 건 진짜 병뚜껑처럼 껴 있어요. 그냥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병따기로 따면 따질 거 같은 아 따보긴 또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칠상에서 나온 오뜨 칠상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또 다른 재미난 게 있으면 또 가져와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우 어우 좋은데 아이 내가 뿌릴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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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